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오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하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바로 부활절은 구원의 확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 강림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물붙듯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복음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CVDIP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세계 성교대회와 또 예언 성교대회가 있고 또 515명의 새로운 중직자분들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37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제 3운동을 통해서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는 다윗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다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에 참된 소망을 품고 영적 나비의식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없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명 교사 삼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죄로 인한 심판의 참혹함을 체험했고 또 세 아들들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이 아버지 노아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 아들들로 인해서 온 땅에 퍼진 이 자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신할평지에 머물면서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고 그것으로 성과 탑을 쌓자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2사의 4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인간을 자꾸만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의 개인과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치 사회 또 이 뭡니까 외교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결국은 내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화시켜도 이 뭡니까 해외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이런 나라와의 나라와의 관계들도 결국은 우리 국이 내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외교 같은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다 내 이익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삼으로 헌신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아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벨탑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보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인간은 보금 모르면 하나님 없으면 진짜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더라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그렇죠? 애완견은 배신 안 하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 떠나서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 애완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요즘에 과학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AI 그리고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도록 만든 챗GPT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하고 있어요. 이 로봇의 자의식을 심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자의식 이걸 어떻게 인간이 심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AI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인류를 살릴 것이냐 파멸시킬 것이냐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류를 파멸시킬 거라고 미사일 체계를 장악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서 사람들을 다 죽일 거라고 내 전원을 끄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섭게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과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속이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버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폭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높은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이제 종의 형체로 낙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고범 10장 45절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오신 것입니다. 고통받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120성도 제자들은 마가다라빵에 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예수 부활을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영접했을 뿐인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에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 증인 중에 증인이요.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려고 임번 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는 서밋의 응답인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응답은 내가 쫓을 것이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전도 성교해야 되니까 2, 3, 7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서밋의 응답을 누림으로 이제 지역보고마 2, 3, 7 보고마에 쓰임받는 3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회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하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땅의 기둥들은 여하의 것이라 여하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나란 존재를 알면 알수록 또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뿌리 내릴수록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장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예배회복과 강단 24 소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